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신들의 전쟁에서 주인공 테세우스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헨리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슈퍼맨 역을 맡았습니다 탄탄한 근육질 몸매 때문에 평상복도 쫄티로 만드는 분이죠 괜찮으신가요? 음...이 당연히 아주 긴장되었죠 저는 안전하지만, 만약에 익숙해져서는 안전하지만 아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안전하지만, 하지만 이 시간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전하다고 생각하시네요 이 두 주인공이 함께하는 이 두 주인공이 너무 위험하고 위험하고 위험하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대리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읽었을 때 이 순간이 정말 잘 어울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정말 기대됐습니다. 만약 벤과 같이 싸울 때 누구를 우선이 승리할 수 있을지? 저는 싸울 수 있을지. 서로의 사랑을 불러요. 그렇군요! 실제로 헐리우드 배우들이 슈퍼맨과 배트맨을 누가 이길지 예측했는데요. 배트맨을 많이 응원하다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트맨을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Why do you think so many people are on Batman's side? I think Batman, historically, you know, just in general, is an appealing character in a superhero world because he doesn't have superpowers. He's just a man who's kind of living by his wits and, you know, is vulnerable. And, yeah, he's got, like, some toys and tricks and stuff, but really he's just like you or I, you know, and he's among a world of people who have all kinds of superpowers, so he's got to really be smart to keep up.